카카오 뱅크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은행 및 저축기관 업체입니다. 카카오 뱅크는 2022년 4월 25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2.75% 하락한 4만 2천4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8일 대비 약 마이너스 15.2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8월 18일 9만4천4백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3만9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6일 59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9일 4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 뱅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9.2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6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97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7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1일 가장 많은 2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6일 가장 많은 4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4.67%에서 약 15.8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7일 약 17.2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8월 9일 약 4.5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213억원이며 2016년 13억 대비 약 4만 6,62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69억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53억 대비 약 1,776.1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1.35%입니다. 순이익은 약 2,041억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153억 대비 약 1,433.9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2.85%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98.7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3.65배 ROA는 0.57% ROE는 3.7%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20조 1,907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6,213억 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67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569억 3,5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4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2,041억 2,3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0위, 코스피 종목 기준 120위, 은행 및 저축기관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3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하이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6만원을 제시하였고 키움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만 2,7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5만 2,2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6만 4천원에서 6만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6만 9,800원에서 4만 2,4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3회의 중립,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6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